그 뿌러스를 잘 봐야돼 뿌러스가 앞에 붙었냐 뒤에 붙었냐가 그건거 같애 여기 그 곰인형은 딴데서 먹고 거기를 가서 또 잘라야되나봐 와 왔다갔다 할 수 있었잖아요 배터리 없는디 아 지랴거렸다 근데 재밌다 이제 이거 혼자선 절대 못한다 우리의 머리를 맞대야해 아 뭐야 이거 이거 뭐 켜? 거의 다 괜찮은데 제가 빠르게 해야해 됐어 켰어 누군지 모르죠 나도 거울일까 눈일까 거울일까 눈일까 100T 플러스 100T 거울일까 눈일까 플러스 100T 루트? 오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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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잠깐만 이렇게 보면 또 다르게 보여 무드라고 보여요 무드 뭐지? 무드 루트 무드 루트 무드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어 여기 남자 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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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라이 한단이 감사합니다 석구님들 덕분에 석님 게임이 재미있어지는군 그러니까 배러리 사랑의 배러리를 세워줘요 나 닥터 니콜라스 웹은 다음 사실을 인정한다 나는 숫자리에 걸쳐 환자의 인지 및 동의 없이 소생작업을 중단한 사실이 있다 이 모든 일은 장기 매매로 금정적인 이유를 얻기 위해 실행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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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어 여기도 있네 곰인형 뭐 뭐야 이거 왜 움직여지는 거야 뭐 반짝이야 여기도 뭐 있다 종이 반으로 놔두면 이득인 경우도 있다 3 3 3 7 2 2 7 맞죠 3 7 7이냐 1이냐 이거 3 7 2 2 7 1일 수도 있고 3 1로 가봅시다 3 1 2 2 7 3 1 2 2 2 맞겠지 3 1 2 2 3 3 2 2 2 3 3 2 2 2 3 2 3 4 이제 오픈된다 내 인형 어디갔어 야 내 인형 어디갔어 야 어? 없어졌어 뭐지? 이 녀석들이 아..먹은건가? 가방에 있는건가? 아이고 가방에 있는건가? 없는데? 어디갔년데 인형? 어 나 일단 화장실 갈래 잠깐만요 화장실 갔다올게요 생각좀 하고 계셔보여요 그거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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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혹시....... ...불지..? ье.. ...불지 comme 불구일 뿐 ...불지대는 우리 죄를?! 이dom인은 Sarah들의 불구일? 내dom인의 묵을 잃은 연구 깜짝이야 이 flavor는 out ci saying when I called my article in which I described my mysterious kidnapping of homeless people in our town. The perpetrator or perpetrators were never found. 깜짝이야. 닥터 니콜라스 웹과의 단독 인터뷰 후 호크. 병원에서 선생님의 행적이 되어 말이 많던데요. 웹, 소문은 소문일 뿐이지요. 무엇에 대해 여쭤보려는지 알고 계십니까? 할 말 없습니다. 장기 매매를 하신다던데 사실입니까? 할 말 없습니다 법정에선 무죄로 판결을 한 사항입니다 법정에선 그렇겠지만 지역주민들에게는 아니죠 주민들이 선생님의 정직을 요청하는 청원을 진행 중인데요 심쿵 아이고 우리 성덕씨 있었네요 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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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말했다시피 전 무죄고 제 업무에 자신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단 말입니다 장기 매매하려고 환자를 몇 명이나 죽으셨습니까? 미쳤군 좀 맡은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만 사람들은 진실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장 나가요 1999년 1월 20일 아까 그게 오타였네요 1999년이네요 아까 그 인형 그러니까 어 아까 여기 있던 인형도 사라졌잖아요 그죠? 맞아 여기 있던 인형도 사라졌어 아까 어 인형은 그냥 사라지나봐 그건 뭐야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루트 어 모두 뭘 해야 될까 이건 했고 할까 뭘 해야 될까 가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건 했고 할까 가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 어 휴대폰 배터리 바꿔야지 휴대폰 배터리 바꿔야 돼 어떻게 바꾸냐 어떻게 바꾸냐 배터리 됐고 메모 벨소리도 바꿀 수 있나봐 어 이거 좋다 3번도 좋다 3번 1번 아 1번 괜찮다 뭔가 어 좋다 좋다 1번 좋다 됐고 됐고 메세지가 4개나 있는데 메세지가 4개나 있는데 메세지가 4개나 있어 황금 기둥의 방에서 누군가 아 뭐라는 거야 병과 나무를 움직이면 상황이 변하고 로봇과 패터리 이거 아까 본 거잖아 3번방에서 내가 만진 물건들은 범죄 현장에서 나온 거야 지문 고마워 이 번호는 항상 당첨됩니다 1618-2023-2537 어 여러분 이번 주 로또 번호는 1618-2023-2537 1618-2023-2537 그래서 뭘까 이거 뭐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은 없어요 티넬프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건 확대 안됩니다 아 이제 뭘 해야 될까 나는 1618 그거 해야 되나 1618 그거 해야 되나 뭐였죠? 아잇 정말 어? 메모가 안 바뀌어 메세지야 1618-2023-2531 1618-2023-2531 1618-2023-2531 1618-2023-2537 1618-2023-2537 아 3 7 1618-2023-2537 1618-2023-2537 아 아아아아아아 아니네요 자릿수가 모자르네요 아아아 설마 칼로 막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하는거는 아니겠지? 설마 으악 아아 아아아 아아아 설마 설마 했는데 1,6,8,3 아아 설마 설마 했는데 1,6,8,3 아닌데 그럼 1,6,8,3은 뭐지? 1,6,8,3은 뭘까? 1,5,8,3이야? 1,6,8,3이 아니고? 1,6이에요 1,6,8,3 맞아요 1,6,8,3 1,6,8,3 루트에 루트에 1,6,8,3 아닌데 1,6,8,3 루트 1,6,8,3 루트 2,7,8,4,8,4 1,7,8,4,8,4 1,7,8,4,4 상자? 어디 상자가 또 있었나? 이건 아까 아이고 깜짝이야 1,8,4,2,7,8,4 아 계속 이거 나와 2,8,4,8,8,4,8,4 루트가 아니라 100T? 아아 그럴수도 있겠다 툴일수도 있고 아아 맞다 툴 1683 와아아아아아 천재 천재 진짜 와아아아 그치 거울이니까 와아아아 대박이다 멋집니다 진짜 이건 뭐야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애 인형 날 보고 있는 것 같다 살아있는 것 같다 의자에 척이라고 새겨져 있다 돈 때문에 한 일이다 어차피 사람도 아니잖아 노숙자지 할 수 밖에 없었어 내 차량용 플랫이다 컴퓨터가 일어난 것 같다 컴퓨터 전원을 아 이게 전원이야 뭐지 뭘까 이게 비밀번호인가 혹시 이 내리고 올리고 하는게 후레시 한번 켜볼까요 아 배러리가 없네요 아 또 시작했어 이거 너무좋다 이거 우리 뭐였지? 뭐였지 우리? 비밀번호? 비밀번호 뭐였을까? 기억하시는 분? 아까 비밀번호? 똑같은거 아닐까? 아아 우리 레비님 21CR32 어? 틀리대 새로 있나? 비밀번호가? 같은 비밀번호가 아닌겨? 아니면 또 요거 한번 돌려봐? 어? 어? 여기 또 뭐있다? 아 깜짝이야 으으음 어 내렸고 으으음 으으으으으으으음 으으으으음 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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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이거 내 공포라디오 배경음악에 쓰던건데 엇 열쇠 찾았다 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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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뭐 나와 오 저기 이렇게 하면 사람 나온다 여기서 여기 여기 잘 봐요 여기 여기 잘 봐 오오 사람 나와 사람 나와 귀신같은거 배트맨 같기도 하고 4000만안안안안안안안안안 상자 상자 열 세 나아 엎 어ocket 베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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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ial opportunities 저는 그냥 배터리를 넣어야 합니다. 배터리를 바꿔주세요. 오 마이 갓뜨 이상한 거 나오지 마라 으! 요요요요요 사이 사이사이 사이야 구이야 이거 어? 아 시끄러 잡아 어? 나왔다 사이팔사 사이팔삼 사이팔삼 사이팔삼이야 삼 사이팔삼 이건 뭐지 그거 이건 뭐지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사이팔삼 ją 모르몇 dann 사이팔삼 box 당장 不是 不是 무슨 코드일까 그럼 4283이 어디 나오는 걸까 어? 어드민 맞고 9283으로? 어 아 난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거 여기 어? 여기 여기 이거 닦아야 되나? 아 그래 닦아보자 어? 뭐 나왔어 뭐 나왔어 아 딩 소리 났어요 아 뭐야 이거 어? 뭐야 더 닦아야 되나 봐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보여야 말이지 아 배터리 아끼자 배터리 아끼자 아 이거 언제 닦어 허허허허허 불 좀 어떻게 못 켜나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4 2 아 9 2인가? 9 2 8 3 아니고 어드 민 사 2 8 3 아니고 어드 민 겨울 다 닦아야지 나오나? 아 아 그 8 3 9 4 8394는 어디서 나온거야 아 일단 더 닦아봅시다 깔끔하게 꼼꼼하게 그냥 내 모공까지 다 비칠 정도로 풀 HD급으로 그냥 4K로 4K로 닦자 어디까지 땅이야? 아 이제 다 됐겠지 설마 이렇게 했는데도 안되면 나 화나 이런 젠장 아 짱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라고 써있는데 54 54 아 잠깐만 아 83 83 8354 42 835342 42 아니면 92 835342 아니면 92 835342 아니면 92 8354 8354 92 92 아니구 4 4 92 92 92 이것이 뒤고 지금 얘는 플러스가 앞뒤로 있다 그럼 얘는 오사 아니면 얘도 오구다 아이 깜짝이야 오사 아니면 오구인데 아이 불 좀 켜주지 제발 오사 아니면 오구예요 얘가 지금 플러스가 양쪽 끝에 다 있어 앞뒤로 다 있어 그럼 얘가 중간이란 소리거든요 팔삼은 확실해 팔삼 오사 아니면 오구 사이 아니면 구이 다시 가봅시다 어? 이거 뭐야 뭐 움직여 뭐 움직인거지 나? 어? 아니구나 형 여기서 나 뭐 막 왔다갔다 했는데 이건가? 모르겠다 어 너무 안 보여 진짜 팔삼 오사 사이 아니면 아 이게 아닌가 팔삼 오구 구이 이 아니고 853 반대 이미지 853 반대 이미지가 뭔 소리지 잠깐만요 아 이거이거이거 오사? 아 거울이니까 또? 아 귀찮아 어 조각 뭐야 아 뭐야 알 이게 제일 앞이기꺼 아니야 알 알 삼 알 잠깐만 알 알 이거 끝인데 알 알 알 아우 이거 근데 움직일 수도 없어 짱이나 그냥 돌리기만 할 수 있고 이건 1인거 같고 5 6 T 4 아 싱그럽다 지금 얘랑 T랑 T가 지금 얘 위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3이 여깄어 3 그죠? 그리고 R R R이 제일 앞인가 보다 그러면 R 3 T 1 아니야 R3 T 6 4 1인가 R3 T R3 T R3 T R3 T R3 T R3 T 614 R3 T 614? R3 T 2 2 R3 T R3 T V4 T 1 R3 T R3 T 6 2 1 1 2 2 2 3 마우스 휠 또는 알트키를 이용해 조작할 수 있는... 어? 오 마이 갓... 알트키를 이용할 수 있구나 야 진작 얘기해줄지 짜잉나게 아 짜잉나게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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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잉나게 할래? 아 짜잉나게 할래? 짜잉나게 할래? 짜잉이 덤벼이 짜잉나게 할래? 짜잉나게 할래? Sawyer verses 2 list best R3D614 해볼게요 R3D614 또 아니야? 3RT? 3RT 3RT 아 3RT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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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거울로 거꾸로? 3RT 3RT도 아니야 재밌긴 한데 아 그리고 또 이건 뭐냐고 그리고 도대체 이 숫자들은 뭐냐고 3RT 1RT 2RT 1RT 4RT 이 숫자들은 또 뭐꼬? 아 두통이 몰려온다 어드민 64TR 31 어드민 R3T 164 도 아니고 아 너무 어렵다 하나가 딱 풀리면은 기분이 좋긴 한데 자 그럼 이거 한번 돌려봅시다 우리 반대로 그러면 반대로 돌려보는 것이요 그어? 그어? 아 아 아 아 아 아 1. 2. 2. 3. 3. 3. 6. 5. 6. 10. 7. 10. 10. 11. 12. 의미가 없는거 같지않아요? 아 뒤집는게 딱히 큰 의미가 없는거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헛수고다 왠지 아 넘나 헛수고다 그냥 보기만 더 어려워졌다 R3D67 어? 잠깐만 R R3D6 R3D6 잠깐만 이렇게 되면 그렇지 여기가 아 헷갈려 더 헷갈려서 돌린다 R이 더 먼저야? R3 R3 T 6 R3D6 Rű R3 R2 R2 A R3 R R3 아 아니다 아 요새 누가 로그인할 때 비밀번거로나 저기 PC에다가 아 아 R6 13 T9 아니다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라구요 밤새도록 아 요것만 딱 끝내고 자고 싶은데 아 뭘까 R3 T614 R3 R T641 근데 이게 꼭 요 비일번호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지 또 어 요것이 요거일 수도 있단 말이지 인형이 지나간 방향은 의미가 없는게 그냥 인형 막 클릭하니까 지금 이거 두개 떨군거거든요 이거 두개를 떨군거야 인형이 지금 일단 이 컴퓨터를 로그인도 해야되고 지금 이 번호가 컴퓨터 비밀번호인지 요 쪽지가 비밀번호인지 게임 이름 뭐냐구요? 안가르쳐줘요 그럼 또 검색해볼라 그러지 미리 모를줄 알고 아 가르쳐주면 어떡합니까 지금 답답해갖고 혼자 먼저 알아보라는거 아닙니까 내가 모를줄 아냐 줘봐 나 딱 걸렸지 그럼 이제 혼자 알고 이제 답답해하지마 아 저거 아닌데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아 숫자는 바뀌는데 저게 뭐 어떤 번호다라는건 나와있으니까 내가 뭐 하루이틀 보나 나는 니가 싫어 거미가 싫어 너는 거미가 싫어 나는 니가 싫어 제발 알아서 나가라 주인공아 아 깜짝이야 꺼 카카오는 방제를 안바꿔놨어요 R3T614요? 그거 해본거 같은데 어드민 R3T614 했어 아까 했었어 그거 제일 처음에 했을걸요? 요 있네 요 맨위에 있네 R3T614 맨위에 있구만 안돼 나 서서히 다시 두통이 오기 시작했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4가 아니라 9 이거요? R3T619 이것도 했던거 같은데 R3T619 R3T619 아니다 г eso 이거 포기할까? 흐흐흐흐흐흐흐흐 ㅋㅋㅋ R3T614요? 몰라 기억도 안나 R36 D14 음모야? 음모 왜 뭐도 안돼 R36 아 이렇게만 했잖아 우리 이렇게만 왔잖아 아니 아까 이렇게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부르셨나 아 진짜 그지가 딱히 잘 만든 듯 못 만든 듯 뭔가 내꺼 아닌 내꺼인 듯 잘 만든 듯 이상한 듯 아 참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웃긴 게 뭐냐면 힌트를 다 보면서도 힌트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다 아 9로 했었어요 제가 숫자를 좀 확실히 누가 봐도 딱 그 번호라고 보이게끔 해줬어야지 눈뜬 장님이다 아까 이거 명령어 뭐였죠? 캣이저 캣 캣 캣 캣 캣 불 불 불 불 불 리 자 드 점 디 엑스티 무엇 지 깡 캣 데이터부터 봐야 되나? 캣 뭐지 기? 게 콤 데이터 오 하나, 이, 일 점 디, 엑스티 다 한거야? 캣 에이, 아이, 알 이, 엠 점 디, 엑스티 그냥 실행해야되나? 런 탭 뭐야 유, 에프, 오, 점, 이, 엘, 에프 이건 이건 뭐, 뭐지 44 45 이번엔 아네 이씨 아니 근데 여기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게 뭔데? 지금 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게 뭐인거야? 이것도 해봤고 x2 이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는데? 뭐 딱히 얻을 수 있는게 없었는디요? 메일 메세지 없음 메일 뭐가 없는데? 아까는 컴퓨터로 뭐 했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였던거야? 아무것도 아닌걸로 지금 헤매인거야 그러면? 이거 아닌데 이건거 같은데 83 이게 지금 우리가 뭐였지 아까 4죠 이거 4 맞죠 9 아니었죠 8342 8342 8342 아니다 아니다 8354 8354 8354 8354 8354 8354 8354 8354 8354 아 승질라 아 컴퓨터 뽀개 버리고 싶다 진짜 그거 으아아아 그래 이 자식아 질문이 많다 왜 그따기로 만들어 놔가지고 어? 컴퓨터를? 로버트! 도와줘! 이거! 깜짝 선물이 너무 일찍 키워나버렸구만 세라! 잘 들어! 아니 들어야 할 사람은 너야 로버트 아내를 구하고 싶으면 곧 문자가 올 거다 잘 읽어봐 서프라이즈라는 앱이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을 거야 타이머가 방금 시작됐지 아 뭐야 또 또 타이머야? 아 이거 또 안 깰 수가 없네 또 이러면 그만할라 그랬더니 응? 메모 아 메모가 아니라 메세지구나 오른쪽 아니면 왼쪽 시간이 없다 어느 거미줄일까? 힌트! 멀리서만 볼 수 있다 세라는 더 살고 싶어해 로버트 그녀의 마음의 열쇠는 기둥이야 이야기가 변하면 누구 잘못일까? 어느 거미줄일까? 멀리서만 볼 수 있다 열쇠는 기둥이다 라고 합니다 자아 오른쪽 영 영 영 밸브 산거 8 얼굴을 보호하는 가벼운 마스크 그림자의 로브 0 0 8 뭐지? 멀리서만 볼 수 있다 어 뭐야 키패드 코드 0 3 2 4 0 3 2 4 키패드 코드는 0 3 2 4인데 3자 열쇠가 필요해 아 그러면 화살표가 여기 있으니까 예겠지 그렇다면 살아있는 거미를 풀로 지져 안 돼? 검이집 검이집 오오 혼들일거 왔어 그렇지 열쇠 됐구요 열쇠 찾았구요 잘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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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자 열었구요 메모 몇장이 있다네요? 1...뭐야? 124 1240324 1240324 1240324 아니야? 724324 아니야?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잠깐만 아, 사키님 감사합니다 124 아니면 724인데 이거? 그리고 0324야 이거 다시 열라? 이거 다시 열면 어떻게 되는데? 144 154 155 155 155 155 155 165 155 155 165 176 155 155 155 155 155 155 155 155 155 157 155 155 18 15 157 17 157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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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4 8 기둥 기둥이랬단 말이죠 아까 기둥에는 지금 8밖에 없어요 예 탈머님 들어가세요 0-3-2-4 1-2-4 0-3-2 그러면 0-3-2-4 이걸 일단 무시하고 0-3-2-4 1-2-4-8 해볼게요 0-3-2-4-1-2-4-8 아니다 흫 흫흫흫 0-3-2-4-1 0-3-2-4-8 그럼 아까 그 뭐야? 파리랑 이거 뭐야? 아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였어? 로버트, 살아있어? 그래 아직은 살아있어 이 놈이 내 아래, 내 아내 세라를 납치해 갔어 세라는 괜찮아? 휴대폰으로 퍼즐을 풀라고 했어 그런데 못 들었어, 패트릭 못했다고, 풀 수가 없었다고 미친놈이 전화를 안 해 로버트, 진정해 놈에 대한 기사를 쓰지 말았어야 했어 세라가 쓰지 말라고 했는데 요감이지만 지금은 탈출이 우선이야 어떻게 된 거지? 일루전인가? 그래, 전부의 일루전이야 계획자로는 놈을 기습할 생각이었는데 기습당한 건 내 쪽이었어 놈은 내가 올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 방에서 타이머를 단체로 깨어났지 로버트, 네가 코드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네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야, 시간 가는데? 경찰은 불러봤어? 전화가 안 된다고 해봤는데 너한테만 연결됐어 모든 게 이상해 세라가 맞았어 일루전을 쫓는 게 아니었어 배터리를 아껴이겠어 끊을게, 나중에 전화하자 뭐 시간만 오지게 가네 설마 이걸로 퍼즐 풀어야 되는 거야 또? 아, 나 그만 그만해야 되는데 에이, 뭐야 이거 에이 저 공인용은 뭘까? 도대체 너라면 어땠겠어 매일 새벽 5시마다 15마리의 개가 지저댄다면 냄새는 또 어떻고 전부 쏴죽일 수밖에 없었어 그놈이 또 개를 데려올 게 뻔했으니까 그놈도 죽일 수밖에 없었지 자외선 이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 그죠? 뭐야 얘 눈 뭐야 이거 눈 표줄들이 그냥 특이한 정도가 아니라 짱나네요 에이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 노크하지마 태워야되나? 저 부분은? 에이 안타지는데? 안타는디옹 로? 로? 더블유 화로 어 이거 돌려야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뭐가 선택도 안되고 A, P 칼로 잘라야되나? 돋보기도 아니고 잘라는 것도 아니고 태우는 것도 아니었고 딱나? 닦는 것도 아니고 지금 A, P W A, P, W A, P, W 칼도 안되요 근데 이 A, P, W를 뭐하라고 이거 돌렸고 이거 돌렸고 그만 할까 이제? 다음에 할까? 다음에 할까? 어 이거 제낄 수 있나? 안되나? 이 반짝이는게 뭘까? 어? 어? 아 깜짝이야 왼쪽 위에 반짝이 있었어요? 어디? 없는디요? 요거는 돌린거고 없는데요? 없습니다 A P W 그냥 APW인가 그냥 APW 원우? WA 키 PAW 안 되는데? 그거에 아까 그걸 또 조합해야 되나? 설마? 아이 설마 어 나 시간 없어 어 SNS 잠깐만 열어봐야겠다 일루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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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하나 더 있다고요? 어디? W 어 쪽지엔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 치킨 먹고싶다 갑자기 너무 먹고싶다 치킨이 뭐... 뭐... 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루전이야 이 키패드에 코드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문을 열어야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써야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어렵다 아니 반짝거리는게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PAW밖에 없어 조합은 세개 다 해봤잖아 지금 뭐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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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그럼 다시 조합을 해봐야되나? 어? 다시 여기 오니까 전화왔어 아... 아... 시간 다 돼서 온건가? 아니구나 야 아까 그 전화잖아 이 자식아 난 또 뭐라고 요걸로는 아까 키패드로 나갔고 지금 8 8하고 124 이게 뭘까? 이게 저기랑 연관이 또 있나? 저 바깥이랑 와... 이거 네모에... 너무 애매한데? 응? 조합했다니깐요 여기 있는거는 아...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힘들다 어... 기가 쫙 빨렸다 어... 어... 이게 나름 그게э랑 아? 이번엔... 뭘까... 아... 아...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